자, 1편에서는요. 방어회, 겨울의 별미, 방어회 즐기는 법, 그 다음에 랍스터와 가리비 요리하기 직전에, 그리고 매운탕, 방어 두 마리로 매운탕 하는 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아까는 이제 야채들 잔뜩 보여드렸고, 지금은 이제 양념이에요. 자, 눈에 보이시는 이 빨간 이게, 이게 고추장 1큰술, 그 위에 묻어있는 이 가루 있죠? 이거 파우더 가루, 이거는 후추를 갈아서 넣은 거예요. 자, 이거는 다진 마늘 1큰술, 그리고 새우젓 1큰술, 그리고 이쪽에 숨어있는 건 잘 안 보일 텐데, 이 부분의 가루들은, 이거는 생강가루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결정 보이나요? 자, 이 결정들, 소금결정, 천일염을 썼어요. 자, 이제 이렇게 하고서 준비된 각각의 재료들을 합칠 순간이었습니다. 합체의 순간. 아마 제일 중요한 재료는 익을 것 같아요.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합체하고 나서 보글보글 끓는 모습 3편으로 보여드릴게요. 2편은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칩니다. 4편은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칩니다. 아멘